너 그 자신 좋아하냐? 뭐? 그 자신 좋아하냐고 금희씨 한준우씨에 대한 미련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믿고 기다려 금희 내보내요 그럼 네 말대로 할 땐 금주씨는 금주씨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지자식 근데 우리 연습할래요? 키스 연습이요 당신 이거 뭐야? 주상미가 시켰어?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주시면 안 될까요? 얘기 끝났으면 와요 전략 받지 못해